지금부터 PHP와 MySQL의 연동작업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면 반은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이겁니다 MySQL 서버가 있어요 그리고 MySQL 서버의 실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MySQL 서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MySQL 모니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MySQL 서버를 제어해왔단 말이죠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MySQL 모니터라고 하죠 그럼 이 MySQL 모니터와 MySQL 서버 사이의 관계는 MySQL 모니터에 여러분이 직접 SQL 문을 입력하면 MySQL 서버에 SQL 문이 요청되죠 그럼 그것에 대한 결과를 MySQL 서버가 모니터에게 응답해 줍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MySQL 모니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MySQL 서버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인 거에요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이 넘어야 돼서 한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수많은 MySQL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Workbench 라든지, 또 여러분이 써봤을 수도 있는 PHP의 MyAdmin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바로 PHP 역시도 MySQL 서버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로서 동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PHP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PHP가 클라이언트가 되어서 MySQL 서버에 SQL 문을 전송하고 그것을 받아 온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PHP는 MySQL 서버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하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MySQL 모니터에서 MySQL 서버와 서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PHP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PHP가 MySQL 클라이언트가 돼서 동작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